오늘 보여드리는 이 두께는요. 너무 두꺼운 겨울 데님 아니라 지금 두 번을 접고 한 번 더 돌돌돌 말아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 두께 보시면 진짜 얇죠. 지금부터 3월, 4월, 5월까지 바로 꺼내 입으실 수 있는 봄 데님입니다. 그런데 가격이 오늘 최저가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받아보시면요. 이제 뭐 꽃 여행 가시고 꽃놀이 가실 텐데 그때 입으시면 딱 예쁠 컬러감, 두께감으로 만들어드렸어요. 신축성은 또 신축성대로. 봄에는요. 무조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게 입고 싶은 그런 계절에 지금 봄 데님을 2월 말이니까 지금 이 가격 보여드리죠. 당장 3월만 넘어가도 절대 5만 원대에서 재벌은 보실 수가 없어요. 엉덩이도 잠깐 보여드리면 포켓하며 과하지는 않아요. 이런 워싱이 은은하게 연하게 들어가지만 과하지는 않은 지금 첫 번째 컬러 보셨고 두 번째 컬러 바로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컬러는 이름도 예쁘죠. 민트 그레이. 진짜 봄 느낌을 활짝 느끼실 수 있는데 얘는 옆쪽으로 살짝 지퍼 디테일이 실제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꼭 넣어주시고 이거 쓰시면서 입어보시면 핏 자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. 예뻐요. 색상도 예쁘고 핏도 예쁘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재벌 모두 다 절대 과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컬러감에서는 약간 밝은 느낌, 봄 느낌을 내지만 얘도 너무 과하거나 부담스러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입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블랙. 블랙은 겨울이건 봄이건 여름이건 꼭 있어야 되는 기본 컬러이기 때문에 빠트리지 않았습니다. 이 블랙 느낌 살짝 보시면서 제가 입은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. 오늘 세 벌을 모두 다 방송사상 최적과 기적의 아울렛에서 선보이는 시간이고요. 역시나 봄이 되니까 데님이 눈에 들어와요. 그리고 겨울 데님은 두껍죠.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완전 따뜻했잖아요. 얘는 지금 받자마자 바로 입으실 수 있는 봄 데님을 보여드리는 시간이고요. 특히나 더 좋았던 점은 소재가 너무 좋아요. 지금 제가 입은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이 무려 98%나 들어가니까 봄 되면요. 막 움직이게 되면 무조건 뽀송뽀송한 원단이 짱이잖아요. 지금 면이 98% 들어감과 동시에 신축성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뱅뱅의 봄 데님을 지금 기저귀 아울렛에서 깜짝 타임 찬스로 지금 5만 원대로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. 포켓 다 있고요. 지금 다 부드러우면서도 과하지 않으면서 앞쪽으로 깨끗하게 라인을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드리게 돼요. 지금 허벅지 아래쪽으로 해서요. 조금 더 내다리 쉐입 예뻐 보이라고 깎아서 보여드리는 시간. 예쁘죠? 너무 길지도 그리고 너무 두껍지도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딱 기본 중에 기본의 봄 데님을 오늘은 진짜 기저귀 아울렛에서 깜짝 타임 찬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무리 가격이 좋아도 5만 원대에서 재벌은 쉽지 않아요. 당장 다음 주만 돼도 3월만 넘어가도 5만 원대에서 봄 데님을 보실 수는 없어요. 오늘은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기저귀 아울렛 이른 아침에 저희가 깜짝 타임 찬스처럼 보여드리는 시간이고요. 네.